이 희망시장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이런 풍경이에요 아 바닷가 봐 새색이 나가다니고 바닷가 풍경들 초록색이네요 초록색 초록색 바다에 완도는 막 또 노량주 수산시장하고 또 다른 여기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바닷가에서 건조한 풍경들을 막 결국 가기로 막 수송하고 그런게 있어서 또 그물템질하는 어부들도 있고 이렇게 일어나죠 그물템질하고 손질하고 손질하는 장난기 그물펀진하고 있네 아 바닷가가는 갈매기들 아유